집에서 뚝딱 찍는 쇼핑몰 사진, 대림에서 편했습니다. 착한 사진 연구소의 대표와 강사진이 함께 쓴 쇼핑몰 사진 촬영 가이드북입니다. 좋은 사진을 찍어야 하는 이유부터 카메라 사용법, 의류나 소품 사진을 찍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팁과 포토샵 활용법까지 제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노하우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실용소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